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형 쇠창이야 여기에서 쏴면 니가 이거 내가 쏴 아니야 나 들어와 미안해 라임아 방에 태풍이 불고 있다고 태풍이네 불라맨? 왜 나갔냐? 실어 나갔네 잠깐만 우리 팀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라임아 너도 나도 그러니까 우리 왜 여러분 팀 우리 몇 분까지지? 10시 15분까지 야 우리 그때 그냥 역전을 해버리자 아 잠만 우리 여기 지키다가 우리 지키다가 그러면 4명이 한 곳씩 가자 그러면 다 털리네 한 곳씩 가게 그냥 4명이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아 이거 미키 아 깜짝이야 아 누구 온 줄 알고 반겨줄래 또한 손님 오면 우리 웃으면서 쏴 드리자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면서 아니면 얘네 캘때까지 가만히 있을까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너무 안 온다 진짜 거기 버린 것 같은데 그런가 그래? 어 야 못해먹겠다 진짜 분명히 딴 데로 한번 가봐 아 이러다 우리 가면 갑자기 온다고 한 명만 가 한 명만 아니야 우리 한 명 가 라임아 가지마 우리는 안 돼 태풍이 분다고 태풍이 불어라 안 돼 넌 죽을거야 버텨 나 스타디움 갈게 스타디움 이렇게 나 혼자가 됐네 진짜 아무도 안 오다 개 웃기네 얏 유리창을 깨자 왜 진심 아무도 안 와 진짜 유리창 깨고 놀라고 음 다시 한번 대기 아 짜증나 평화로운 오후에요 하 정말 평화로워서 놀고 싶군요 어디 또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한 명만은 죽이고 싶다 쟤 1 2 3등이 다 레드팀이네 아무도 안 와줘 리스나 하는게 뭐죠 도대체 리스나 하는게 뭐죠 도대체 리스나 하는게 뭐죠 도대체 리스나 하는게 뭐죠 도대체 뭐하는거야 지금 진짜 아무도 안와줘 송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적팀을 키워주고 있네요 송모 마리아래 차라리 스나를 루인 줘야됐어 괜히 스나한거같이 스나일걸 나 이제도 이런 고민한거 같은데 이런 후회 무기후회한건 처음이다 아씨 반대로 떨어졌어 시문가 스나한 소감 어 라임아 너 어디야 나 지금 스타디움 가고있어 같이가자 나 가고있는데 아니야 내가 너보다 빨리갈거야 민이형 중간에 우리 몰래 무기 바꿀래 나맞어 여기 썩돌있다 좀 쌓았는데 라임아 시문가 레알 돛이 뭐야 라임아 스타디움이야 가고있어 같이가 빨리와 어디야 형 스무자나 나 지금 거의 다 띠바 중앙지역에서 그 스타디움 오른쪽 맞지 응 오케이 간다 형이랑 나랑 담소를나는데 여기 그곳에서 잠들다 일로 가는거 맞겠지 뭐 오른쪽 오른쪽 여기 위안생금은 기산들 여기는 어 스타디움인가 여기가 어 나는 그럼 아리아 갈래 자 이제 여러분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깜짝이야 가져오 아 시문 놀랬잖아 아니 생명체잖아 개놀랬잖아 생명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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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심리롭게 생겼잖아 생명체래 처음 보냐 당연하지 거울받을 더 하덩한 생명첨 처음 본다고 거울받을 더 하덩한 걸 볼 수 있는데 시문아 응 너 니 좀 하는 행세 좀 보고 말할래 네 라라한테 팔줄 줄 새끼야 당연하지 마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산삼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너 리포트 아이씨 시문이 때문에 살기 싫어가지고 자살했다 저게 이제 변명이란겁니다 여러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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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는 지금 두 명이거든 지금 레즈 두 명이라고? 어 레즈가 두 명이라고? 어 레즈가 두 명이야 지금 이 단어와 단어 발음이 참 구수하시네 단어 선택이 중요하죠 나리아가고 있어 맨 밑에 그래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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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캠하고 이한이 있거든 랑캠 뭔총이지 어? 여기 이한 날아있다 여기 누굴 있다 여기 누굴 있다 나 누굴 맞았어 시문이 형 빨리 유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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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건들었어 이동이 형이다 권총으로 싸워 왜 안맞니? 조용도 왜 날 못맞추고 넌 하는게 뭐야 도대체 시앗주기 근데 그거 아무리 키즈스코어 보증 안웃닫지않아 조용해 1킬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뉘어졌다고 태극기임 아니야 오케이 스타디움 점령 루인 내려감? 어? 아리아에있어 아리아에다가? 아리아나다 잠깐만 나 스타디움에서 기다릴래 누구올거 같애 저기있다 어디? 랑캠이다 위에? 오오오오 야 깜짝이야 뭐하마야 이거 우리꺼냐? 어 아니 이꺼아니지 먹는나? 어 먹어 지켜 랑캠 어디있음 습! 다른데 가나? 어? 잠깐만 식량 나 스타디움에서 대기할게요 어키 우리가 우리 3대1 아니야? 3대1이잖아 지금 지킬 수 있어 나 그냥 스타디움 가서 지킬게 나 스타디움에 있어 나 지키고 있어 너 쓰나잖아 너 수준모야 원래 쓰나가 지킬건데 아니 왜그래 쓰나잖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세요 스폰당서에서 유리좀 깨고 저격좀 하라 오는거좀 잡아 형 어딨어? 나 점령지 안에 있어 뭐야 미키였어 깜짝이야 스타디움 안오는데 안에 점령지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오는데 아무도 없지 나 그냥 지키고 있어 그냥 우리도 그냥 지키고 있자 시무기 찬스는 또 뭐야 새로 나온거야? 어? 라라온다 라라온다 어? 새로나온 시무기 찬스 라라 너무 센데? 에바야 한단 맞췄어 죽었다 어? 나이스 어! 어 깜짝이야 야 위에 랑키형 있어 위에 랑키형 있다고? 스타디움에? 아니야 아리야 어우 깜짝이야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해 레드팀 1킬업 찬스래 와 진짜 라라 너무 세다 M60 아 미치겠네 전략 시무아 응 바꾸고 안될까? 나 바꾸고 싶은데 나도 바꾸고 싶다 그거 함 우리 힐스코다 똑같은거 이 prompted 이읠 흐 이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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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갈까 스타벅 누가 점령하고 있을 것 같아 어 어디로 갈까? 스타볼트! 누가 점령하고 있을 것 같애 유니버셜 가봐 유니버셜 자 점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 또 걸어가야되는데 야 시몬아 너 돌아다니고 있냐? 아니 나 좀 빨간색인데 나 지금 시야가 반대편 그 레드팀 스폰은 안보여 라라같은데? 약간 긴데 유니버셜이 나 아주 비스듬하게 보여 빨간색으로 보인다 돌아서오라? 딴 데로 갈까? 지금 너 저격할 니가 라라 죽인쪽으로 보면 돼 여기있어 그냥 스나로 봐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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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땅속이있어 땅속이있어 아니 땅속이야? 니님 숨겼거든 지금 나 지금 보여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절대 스타볼트는 아무도 안오는구나 들어갔다 들어갔다 갔어 갔어 형 나왔었어 나왔었어 그럼 내가 스나로 보일수도 있거든 라라 지금 살핀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저격 사건해도 재미가 없네요 라라 죽였어 오케이 아아씨 까비 아아 난 간다 간다고? 아 올라갈래 이제 여기 라라 눈치챘어 형 그쪽 스폰이다 형이 가는 쪽 레드팀 스폰이나 여기야? 어 그러네? 빨간색이네 괜찮네 죽이면 되지 뭐 내려오는 거 죽이면 되잖아 어 어 그럼 여기에서 대기하다가 죽여야지 으르륵 야 누가 우는거 있니? 야 초음파 때문에 내 머리가 울리는 거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Sabrina 약간 울린다 어?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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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 랑킹이있지만 갈게 야 라라는 집념인데 여기 스타디우만 오는데 또 왔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쟨 쟨 그냥 집념이야 이거 어떡해 야 지금 지상이 있다 라라 야 지금 돌아가 돌아가 일단 돌아가 아 라라 라라 가고 있다고 보자 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왜 아무도 스타포트를 좋아하지 않는거지? 나도 갈까 그럼 나도 들어가 아니면 밖에서 그냥 기다려 사드님 뽀개고 있는거 같은데 가봐 구석에 있어 구석에 여깄다 잠깐만 형이 안보여 지금 왼쪽으로 가봐 우리 유니버셜 먹었냐? 우리 유니버셜 먹었냐? 먹몬니 먹었냐? 유니버셜? 아리야? 아 UST 야 겁나 힘들다 쟤 잡기 와 라라 잡기 겁나 힘들어 야 나는 되게 안전한거 같애 이렇게 이쁜데데를 놔두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다니 사람이 나빴네 진짜 라라 잡기는 너무 힘들다 나 누구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샷건 이래 프론 Biraz 아 끼여 야 너 스타디움은 있냐 너? 어 너 근데 왜 시무도 시무를 랄라라랄라 랄라 안봤어 못 봤어 또 온다 또 온다 내려온다 어디로 오는거야 내려오는거 지금 내려오고 있어 에비 알겠다 나 스타디움 가서 도와줘야지 야 스타디움 우리꺼냐? 어. 지키고 있어 지금. 아래로 와라. 저격으로 좀 쌓아라. 나이스. 한 명 또 오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아리아 가요. 아리아 가요. 내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알려줄게. 나 아래에 있어. 아 오케이. 아. 나 이름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어. 나 쉬프트 누르고 있어. 아리아 가요. 아리아. 미키야 깜짝 놀랬다. 너 갑옷 입고 있어. 야 너 갑옷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다. 야. 시묵이랑 나랑은 스타디오만 지킬게. 그럼 어차피 스타포트는 아무도 안가니까. 라라왔어. 라라왔어. 뭘 죽겠네. 일단 내려오고 있어. 자 보시는 분들 추천과 직접 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몇 분에 끝나지? 지하다. 아 렉. 와 나 이거 이번엔 죽었다. 아깝다. 아 반동 게시메. 나 양손이야 이거 한 발씩 싸. 한 발씩 쓰니까 다 맞췄는데. 아 이거 근접에서 싸웠어. 마우스 아래로 살짝 내리면서 싸우면 되는데. 야. 시루야 어디냐 너. 나 유니버셜. 어 죽인거네. 아리 아니야? 아니 유니버셜이야. 디바 이거 나무서 가야되나? 괜찮은데. 칼은 없어도 될 것 같다. 칼이 너무 무의미해. 칼 무의미해. 그냥 멋으로 다 들고 다니잖아. 나 그래서 안 들고 다니려고. 라임이도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럼. 장난해 지금? 맞은 것처럼. 정말 맞은 것처럼. 뱅뱅뱅. 방방방. 탱탱해요. 정말이지. 정말 탱탱해요. 아무도 없겠지. 똥똥똥. 여보세요. 야 시루야. 빨리 죽으면 어떡해. 루니 왔어요. 우리 스타디움 뺏기겠다. 어 아무도 안오나? 여긴 안전할거야. 야 시루야 너 스타디움으로 바로와. 적에게나 해. 위에서. 나는 탱크속이기 때문에 안전해. 아래에 있으면은 내가 바로 라라 잡을게. 오케이 스타디움 점령했다. 여기 라라있다. 나 보고있다. 아니 왜 내가 가는데 마다 사람이 없어. 방송 좀 찍자니깐. 저기 있다. 슬퍼 죽겠네. 나이스. 야 바로 점령한다. 난 왜 이렇게 평화로운지 모르겠어. 깨고 부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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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부스고. 땅이 누구야? 땅. 야 뭐야 나 템포됐어. 하단에 떨어졌다고. 그거 누가. 점프 두 번해서 그래. 빽 쳐. 아 나 템포. 빽빽빽빽빽빽빽빽빽. 아 나 점령중이었다고. 빽빽빽빽. 빽쳐 빽. 빽쳐 빽. 아 라라올거 같은데. 이게 버그가 아니구요 누가 스폰을 내가 점프 한번 뛰면 그래 저렇게 아리아 내꺼 먹었어 야 누구 야 라라온다 라라온다 어디로 오는데 형이 있어 형이 있어 아리아 내가 먹었다고 내가 가는데만 아무도 없어 서포트에 아무도 없어 아리아를 왔더니 아리아에도 없어 아리아 이거 왜 다 먹었어 어 다 오케이 나이스 지하에 한 명인데 아 그거 디스폰 장치가 스타디오 아 지하야 지하는 그쪽 지하는 신경 안 써도 돼 통만 길 없어 우리 4개 다 우리가 먹은게 형 저쪽 사람들 안보여 다 밥 먹을갔나 다 먹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들이라며 설마 그럴 수 있긴 한데 구인영우에 킬이 없어 형 몰라 내가 가는데만 아무도 없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디있어 지금 아 렉 렉 렉 렉 지하다 지하다 땅 그 약간 아래아래아래 지하로 돌고 있어 지금 라라가 아 씨 아 렉 때문에 씨바 라라 야 시루야 야 아래에 한 명 있다 보여 나 뺑뺑 돌고 있는거 맞지 어 어 이름이 사라졌다 아 난 보여 지금 계속 돌고 있다 아 난 진짜 욕나오게 해서 겁나 평화롭네 지금 이름표 사라졌어 나도 좀 싸우고 싶어 근데 말이야 이거 아십니까 심호 숨을 안심해서 총을 쏘면 다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식하고 그렇게 질식사 라라 라라 아래로 돌고 있어 계속 계속 돌고 있어 어그로 끄는건가 우린 어그로 끌어도 상관없지 야 우리 4개 다 뺏겼잖아 아리아는 내가 지켰다고 아니 내 아 우리가 레드인줄 알았어 라임형 어? 라라 한바퀴 돌다가 시간여행함 사라짐 어? 야 지상 지상인데? 보인다 여기 한곳 오겠네 드디어 싸우는건가 나도 나이스 아 나 감잡았다 드디어 나도 싸우는건가 드디어 감을 잡았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드디어 나도 싸우는건가 두근두근 쿵놈과 뭐해 싸우고싶다 아무도 나이게 안하죠 나랑 스타디움은 나랑 시흥이가 지키면 되겠다 내가 못생겨서 일가 스키도 이쁜걸로 맞췄는데 라라 탈출? 탈출 보습니까? 아까 시흥을 안시니까 두 발에 바로 죽였습니다 하아 하아 보셨습니까? 아까 시흥을 안시니까 두 발에 바로 죽였습니다 하아 잠깐만 나 나 그 뭐지? 레드팀 쪽에 스폰 있을게 아 그거는 너무 급속히 들어가지마 응 나 그 지하에 있으려고 지상이가 지하인가 말이야 지하 지하는 야 누가 주변에서 RPG 정전하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 어 아씨 깜짝이야 어 오잇 라라라 왜 나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뭐해 아 쇼건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아이씨 내가 아지트 진짜 망가뜨렸어 슈로 형 어디있는데 루니버셜 루니버셜이 좀 어렵긴 하라고 루니 1킬 올랐어 미치 잡았어 썸뿌리 잡았네 10킬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근데 거기 아리아 가면 탱크모양 있잖아 거기에 숨어있는데 갑자기 RPG 사서 다 날려버렸어 어 현실을 좀 데코레이션 일단 라라 스타디움 안왔다 스타디움 버린거 같은데 스타디움 버렸나 그럼 아리아로 오겠네 드디어 싸우는건가 아리아 우리가 점령했어 내가 점령한지 오래야 버렸네 어 야 한명왔다 라라다 아 니 봐 이거 나 어떻게 해야돼 스타디움으로 왔어 지금 보인다 보인다 보이지 이름표 아 위로갔네 나 위로갈까 어 나 너무 멀리있어서 안보여 아 나도 위로갈게 그냥 나는 그냥 아리아에서 쏴다 아리아에서 죽겠어 어 야 나도 이름표 사라졌어 안 죽으면 더 좋고 저있다 아 나 그냥 중앙지역 가야겠다 어 중앙가 아 잠만 중앙가려면 라라 저기 시선 가야되잖아 어 위에있는데 저 위에 형 레드팀에서 왼쪽 야 우리 우리 블루쪽 야 너 잡으러 가는데? 나 그래서 자리 옮겼어 우리쪽으로 간다 우리 스폰지역으로 블루역건물로 올려서 옮겼어 우리 스폰지역으로 간다 아 내 탱크모형 누가 부숴었어 어 나이스 굿 아 감잡았다 이스 굿뿌미 아예 시프트 계속 놀고있네 야 나 그 암 지금 평화로운 부금틀고 놀고있는가 라임용 암 아래에스 누구 올라오는데 올라온다고? 레드다 라임용 근데 그거 암 나 총 8발밖에 없었는지 한번 죽어 아니 근데 죽고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야 시루야 응 너 어디야? 유니버셜인데 안보여 랑키 형 왔다 랑키 형 왔다 유니버셜 그거 했어? 아니 점령을 해야되는데 지금 닉돈이 있어가지고 점령 못하고 있어 내가 가줄게 나도 싸우고싶어 내가 다잡은건데 런 런 간나사기 아 너무 가까이 오길래 이제 아리아에 오겠지? 랑키 형은 아리아를 좋아하니까 아리아로 올거야 기대된다 잠깐만 야 라라 또 반대편으로 간다 랑 왔던쪽에서 반대쪽 나 노린다 나 노린다 나 노린다 야 너 좀 야 피해 피해 빨리 나 못가고있어 피하고있어 아 시비 졸라 위험한데 나도 피하고 위험하고 막 와 샷곤 여기 3명 왔다 여기 3명 왔다 샷곤 극혐인데? 샷곤 거기있어? 여기 닉돈 랑키 닉돈형 랑키 형 라라 딴 데 점령해 빨리 나 딴 데 갈게 아 딴 데가 딴 데가 그냥 버리자 여기 어 여기 3명 몰렸을 때 딴 데 점령하는게 헷헷 아리아는 아무도 안오나? 아리아는 아무도 안오나? 싸우고싶어 형 아리아 점령이지 우리가? 점령관이 우리야 그러면은 스타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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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어 뺏겼지? 갈게 걸로 스타포드 가야겠다 아리아로 가 내가 스타포드 갈게 내가 너가 지켜 내가 싸우고싶어 으흐흥흥흥흥흥 방송에 90%까지 노는거였거든 흐흐흥흥흥흥흥 형 왜 휴식하고싶다며 예 그게 그 뜻이 아니야 흐흥흥흥흥 아 그래 아 레드가 지금 그거지? 스타포드? 야 스타포트면 나 저 반대쪽인데 나 스타포드 왔어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아 일단 스타디움은 일단 버려 잠시만 버려 스타디움에 사람 너무 많았어 디또녀는 라라까지 있어서 잠시만 버려 일단은 스타포트? 아니 스타디움 스타디움은 우리 10분쯤에 야 누가 아리아 좀 지켜줄래? 아리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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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스타포드 내가 스타포드 갈게 형 같이와 일로와 우리 지금 2대2야? 아니 3대1 3대1 자 여러분들 14분 남았어 14분 좀 있으면 2대2거든 유니버셜 아 스타트형 그러니까 자 여러분 14분 어? 야 잠깐만 두 갠데? 잠깐만 아리아하고 두 개? 우리 그럼 3대1인데 지금 아 디만 또 뺏겨야 되잖아 레지 갔어라 레지 나와가지고 야 야 빨리 빨리 스타포트 존명해 아 나 가고 있어 지금 야 나 무슨 중노동하는 것 같아 우리 마사같다만 지금 3번째야 나 스타디움 다시 갈까? 어 스타디움은 그냥 저격해라 네가 그래야 되겠다 아니 근데 야 라라는 저기 포기를 안하냐 어떻게 미쳤나봐 오케이 스타포드 왔어 뭐야 와 여기 샷건 있어 야 야 아니 아닌가? 샷건이 아닌가? 샷건 소리가 들리네 닉돈 형 샷건 누구 누구 샷건 소리야 나 잡으러 2명 왔다 에이 샹람이 시키더라 야이씨 나 닉돈 형한테 스타디움에서 죽었는데 에이 닉돈 형 있는데? 어 있어 있어 빨리 빨리 어그로 끌테니까 빨리 아무도 와주세요 아냐 아무도 와달란데 딴 데 점령해 빨리 뭐야 아 하고 있어 지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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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바들이 와 그들이 온다고요 샷 오 나이스 샷 오케이 야 스타디움 스타포트 점령 후키 나는 이봐 아리아즈 가서 갈려나 아 진짜 방송에서 하는게 없네 야 누가 아리아즈 와줘 나 질거 같아 잡았다 한명 잡고 가agna다 옳나라 잡았네 그래도 허 이씨 맘만해 내가 맘만해 내가 맘만해 많이 맘만해 아무리 봐도 추가와서 그렇지 않을까 나 맘만해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 맘만해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너 야 어떤 새끼가 저러고 있으면 진짜 개맘만 해볼 것 같은데 야 난 돕고 다니다 야 점령하러 간다 야 안 그래도 스나라서 가까이 오면 못 잡아 잠시 잡고 거 노종 하면 세던데 아 말고 말고 나도 스타드웜에 스나 댁이 타고 생겨주 저 오늘부터 TR 연습시켜야겠다 야 나 서튼 안한다 야 젓가락 점령하러 안해서 좀 기다리고 있구나 야 간다 우리 걸 우리가 푸시면 재밌겠다 그럼 해볼까? 아니 그거 하나 밟겠는데 점령할 때 우리가 다이아프트 가입판 밟지마 그럼 상대도 못 밟는단 말이야 아리아 먹었고 짜끄나기 지금 밟고 튀는 거야 라라야 솔직히 너무 비벼야 라라야 라라 뒷돌명은 모르겠어 라라가 왜 자기가 밟고 한번만 나 일단 궁금한데 샷건 소리를 들렸거든 나 좀 졸라 무섭거든 여기 조명님 밟기도 하고 근데 이거 점령으로 이기는 거잖아 킬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나기 했더니 달려가서 나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점령으로 이겨야지 무승불일 때 킬로 승부하는겨? 아니 무승불 때는 골든골든처럼 골든골처럼 아 빈신 아 빨리 빨리 하는 게 별로 재밌겠지? 백돌라시 이러면 스타디오로 야 우리 내구 중에 아무데나 한 곳? 일단 라라를 계속 잡고 있는데 일단 스타포드 한 명? 라라는 계속 잡고 있는데 이 뚱이 형 곳이 보이면 아니면 바로 애들 보이면 바로바로 말해줘 와 야 야 야 야 와 잠만 형 어딘데 야 스타포드 점령당했어 아리안? 어 진짜 아리안은 언제 점령해줄까 또 내가 가면 또 없으면 랑키 형 랑키 형 왔어 스타포드 그럼 라임이 다시 가서 쏟아봐 다시 갈려고 유니버셜은 포기했나? 뒤로 올라나? 뒤로 올라나? 탁 어 네 점령하고 조금 있다가 가야겠다 재형도 이제 지키는 지킬텐데 스타디움에 비좀 꺼줄 수 있나 아이쉬 비와가지 렉 걸려 제발 아리아 하지마나마 와줘 나랑 싸우고 싶단 말이야 제발 와달래 아니 또 나가면 또 아리아 점령당 괜찮을거라고 못나가 이제 스타디움에 네 뚱이 형 있어 이안이라도 와라. 이안아. 이안아 와줘. 미니언? 이안아. 내가 리튬 형한테 덤비지 못해. 샷건이라서. 스탑포드는 왠지 랑크 형이 있을 것 같은데? 나라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아리아 오나? 아리아? 드디어 아리아? 형 근데 아리아를 왜 이렇게 안 갈까? 아니 아리아 와. 우리는 와. 내가 없을 때만. 어리는 카드 아니야? 에이? 야 스탑포드. 잠깐만. 나 장전 중인데. 야 이 개? 나 장전할 때. 너 무슨 버튼 쓰냐? 날. 아이 거 막 눌러. 막 누르면 빨리 충전 된다. 아 그래? 라라. 라라. 스탑포드. 스타디움에 한 명 있다. 그럼 스타디움 정리하게 빨리. 스타디움 샷건이라서 내가 가지를 못해. 그럼 내가 갈게 뭐. 내가 갈게. 샷건 한 명이면 죽을 거야. 야 아리아 지켜. 아리아 지켜. 샷건 맞다이야? 어 갈려고. 내가 스타디움 갈게. 나 스타디움 버려도 돼? 나 딴 데 좀 가자. 스타디움 버리고. 샷건이 저기 있으면은 지킹해야 돼. 점령 당해서. 내가 가는 동안 어머니 달라고. 어 오케이. 점령지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점령지 안에 있어. 진짜 내? 알막 누르면 그거되네. 마 이거 샷건도 딱딱딱딱딱 이렇게 충전했는데. 막 누르면 딱딱딱딱 이렇게 충전이. 감자님 어서 와요? 와 소름 돋네. 왜 안오지? 나 스타디움 왔어. 지금 1위에요? 라임아 야. 지금 2대 2야. 실효야. 유니버셜 하고. 안오지란 말을 내가 40분째 하는 것 같거든. 어 야 잠만. 누가 빵 먹는 소리 나는데? 어디서? 아 심웅이구나. 어디서? 어? 스타디움 있어. 너 스타디움이야? 어 나. 아니 아리야로 가라니까. 점령지 안에. 점령지 안에 있다. 점령하려고. 어 갈게. 야 심웅아 너 좀 따라와라. 저쪽에 안에 있다 한 명. 그러니까 샷건이야. 랑크형. 랑크형인데? 아 닉도년도 있어. 여기 있다. 닉도년도 있어. 맞췄어. 수나 맞췄어. 수나 맞췄어. 야 니가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갈게. 잡았다. 나이스. 어? 왜. 왜. 저기. 뚫렸어. 아 나 미치버리겠구만. 나도 빨리 가야되는데. 야 여기 안에. 안에 한 명 있어. 안에 한 명 있다고? 안에 한 명 있을 것 같지 않냐? 어? 없네? 형 점령이잖아. 저 구멍 메꾸고 이 새끼. 몰라 저기 깨졌어. 내가 메꿔야돼 저거. 야 저거 땅 깨졌어 미키야. 내가 메꿨어. 내가 메꿨어. 내가 메꿨어. 보셔 빨리 보셔 보셔. 그 스타디움에. 그 양털. 쏘다가 그 땅 깨졌어. 내가 메꿨어 굉장히. 저거 신기한 경우도 있네. 땅이 캐리했어. 처음 보는데 이런 경우를. 일단 점령했어. 스타디움? 아 뛰봐 나부터. 또 돌아가야 돼? 다시 레드도 절로 루이는 뛰고 뛰고 뜁니다. 야 나. 나 여기. 나 여기가 왔는데? 유니벌시티? 아 거기 사람이 있을거야. 거기 다 있는데? 우리가 점령했어? 어. 그럼 아리아. 아리아 가야돼 아리아. 형 아이고맨. 나 죽고 싶어 그냥. 죽여줘. 우리 스패티오만 먹으면 4개거든. 스패티오 포트. 스패티오 포트. 스탑. 스패티오 포트. 스패티오 포트. 스패티오 포트. 폴트인지 포트인지 포트폴리오인지. 시발. 포트폴리오는 뭐야. 저것도 드림이라고 진짜. 랑키 형 땅캐리. 땅찍. 땅에 쿵 했죠. 우리 BJ하고 자리 바꾸기 찬서 쓸래요? 아 나 진짜 울고 싶어. 울고 싶어서 그래. 5분 남았쩡. BJ하고 자리 바꾸기 찬서. 나. 루인형 이번 영상 이름 정해졌다. 나는 외로워. 어 잠깐만 나 사람 먹은 것 같아. 아닌가? 왜 시 기모치. 왜 시 왕카모. 나도. 어디있어 어디있어 라임형 어디있는데. 어? 나 적진에서 죽었어. 지금 지하로 갈걸? 나도 사람 만나고 싶어. 우리 팀도 못 만난지 몇 분 된 것 같은데. 나 루인형 얼굴을 쏴. 루인형 최초로 만난 때가 18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보고. 난 같이 갔지. 보지를 못했어. 저 형하고 30초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 나 3대스야. 나 몇 대스냐? 야 나 10대스네. 나 8대스. 아리아로 다닌다. 아리아로 다닌다. 닉둔형이. 점령하러 안오네. 이거 아리아야. 아리아 밖에 답이 없지. 스타디움. 뺄겠냐? 어. 닉둔형 왔다 했잖아. 아 저 형 시야 밖으로 들어왔어. 아 쓸발. 나 딴 데 깎게 그냥. 저 형 있으면 난 점령 못해. 딴 데 깎게. 아 나 또 스타디움 가야지. 아 나 스타디움 왔어. 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어 잠만. 한 명 있는데? 우리 쪽으로 왔다. 라라라라. 잠만. 나 죽여! 야 닉둔형이랑 같이 있다. 라라랑. 닉둔형 한 대 맞춰서 지금 저 형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샷건으로. 야 솔직히 말게. 이번 녹화번호 못쓸 것 같아. 어 배영. 맞췄다. 나이스. 야 빨리 스타디움 스타디움. 점령해야 돼.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야 라라 있어. 라라 라라 있어. 붙였어. 스타보트 가던지. 스타디움 가던지. 잠만 잠만. 스타디움 스타디움. 야 아리아에 누구 있어. 드디어 누구 만났어 얘들아. 드디어 누구 만났어. 잠만 스타디움. 야 오모 좀 해줘. 아 나 같이 왔는데. 어? 아 괜찮아. 뭐라고? 어? 같이 왔어. 스타디움?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 그냥 반대쪽은 좀 멀리 있을게. 어. 오나 봐봐. 그래야될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점령하자. 이거 점령하면 3대1이다. 어 끊겼어? 아 잠만 아리아. 위대 2거든. 이거 스타디움 점령하면 위대 2. 와아. 드디어 누가 싸웠어 얘들아. 어. 어. 우리 졌다. 아냐아냐. 아직이야. 스타디움이 남아있다구. 오케이. 점령하고. 딴 데 가야될 것 같은데. 야 빨리. 룬. 룬. 스팩트웨프트 거기. 스타디웨프트 가. 아니면 아리아 아니면 아리아. 아냐 아리아는 지켜부서는 안돼. 라라있다 여기 라라있다. 우리 스타디웨프트 가야돼. 스타디웨프트. 오케이 몇 분 남았지? 아 좆됐는데? 2분. 라임형 라임형. 어? 위에 라라 있는데 나 쓴화 쓴화 거기 없어. 어 들어갔어. 라라 들어갔어 라라 들어갔어. 스타디웨프트. 보인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 M60 너무 난사 되겠죠?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야 한명 더 있었어. 닉균형. 어 미키. 아 저 내가 미키 죽여서. 통화비에서 나한테 들어온거야. 아까 아까 죽였다고.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빨리 빨리 부숴라 빨리 부숴라. 스타디움은 괜찮아 지금. 스타포트만 빨리 먹으면 돼. 빨리 빨리 빨리. 제발 제발. 아 스타포트만 먹으면 역자님? 으음. 어. 빨리 빨리. 저기요 빨리 빨리. 지금. 스타디움 누구 왔거든요. 스타디움 누구 왔거든요. 먹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관총으로 굉장히 잡았어. 관총으로 굉장히 잡았어. 관총으로 굉장히 잡았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방 깨졌어 방 깨졌어 방 깨졌어 드디어 내가 할 일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할 일 하는구나 이톤이 형 권총으로 잡았다 잘했어 와 잘했어 야 라라까지 왔어 야 점령지만 지켜 M60만 더 줘 M60만 더는 진다고 죽었어 빨리 끝나 빨리 지켜 지켜 와 점령 와 수고여 솔직히 마지막에 내게 잘했다 진짜 와 닉도는 잡은거 한 수였다 권총으로 잡았다 블루팀 클라스 2초 나 사람 또 만나고싶다 주인이 절대 안보여 주인이 한번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팀 블루팀의 승리 안녕히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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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